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광해군을 내몰고 인조반정을 성사시킨 반정공신 중 핵심인 김유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았는데 오늘도 역시 인조반정의 핵심인 이기에 관한 역사산책을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귀는 1557년 한성에서 아버지 이정화와 어머니 안동권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충청도 공주로 내려갔다가 14살이 되어서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후 이이와 성훈, 윤후신 등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이항복과는 이웃에 살며 친해졌고 이덕형과도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1582년 선조 15년 생원시를 거쳐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는 강릉참봉으로 있다가 이덕형과 이항복 등의 주청으로 경기, 황해강원, 삼도소모관에 임명되어 소말식량, 군졸 등을 징발하여 도체철사 유성룡에게 수송하는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1593년 장성형감과 김제군수를 거쳐 1603년 문과에 급제하고 형조자랑, 안산군수, 배천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김제군수 시절에는 부안의 이름난 기생매창과 정인관계였다고 허균의 문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 때 서인의 강경파로 활동했기 때문에 광해군 즉위 후 북인인 정인홍이 정국의 실세가 되자 이귀는 집중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며 1614년 광해군 6년 9월에는 사간원의 상소로 파직되었습니다. 1616년에는 해주목사 최기의 영모사건에 연루되어 이천에 유배되었다가 1619년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에 인조가 되는 능양군과 인척관계에 있던 신경진과 구갱 등이 장단부사 이서와 먼저 반정을 계획했고 이귀도 김유와 함께 반정세력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1622년 가을에 이귀는 마침 군사력을 보유한 평산부사로 임명되었는데 모의과정이 누설되어 광해군의 대관들에 의해 이귀가 문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다행히 김자점과 신기원 등이 미리 상공 김계시를 매수해둔 덕분에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1623년 3월 13일 밤 드디어 이귀 김유 최명길 등이 중심이 되어 광해군을 패위시키고 능양군을 추대하는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귀의 아들인 시백과 시방 양아들인 시담까지 모두 반정에 참여했으며 평산부사 이귀가 이끈 병력과 장단부사 이서가 이끈 병력이 대세를 장악했습니다. 광해군은 교동도로 유배되었고 대북 세력의 핵심들은 정인홍 이이첨을 비롯 거의가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북인들이 쫓겨난 빈자리는 거의 서인 세력으로 채워졌습니다. 인조반정 후 총 53명이 정사공신에 책봉되었는데 이귀는 김유 등 10명과 함께 1등 공신에 이름을 올린 후 연평군에 봉작되고 후에 부원군으로 진봉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정공신 간의 갈등으로 서인은 다시 분열이 시작됐고 1624년 이괄이 먼저 반란을 주도했다가 평정되었습니다. 김유와 이귀의 갈등도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조의 숙부인성군의 역모 사건이 일어나자 이귀는 왕권 안정을 위하여 인성군의 처벌을 적극 주장한 반면 김유는 온건한 입장을 취했으며 후금과의 관계에서도 반정공신의 대부분은 후금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이귀는 주화론자 최명길과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귀는 대간들의 탄핵을 받고 파직과 복직을 반복했습니다. 이귀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633년 77세로 병사했으며 이귀는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의 부인 인동장 씨와 합장했습니다. 그의 아들 중 이시백은 영의정을 지낸 명제상입니다. 오늘은 김유와 함께 인조반정의 일등공신에 이름을 올린 이귀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상훈의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이괄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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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